3강의 6번 리플렉션은 성찰, 리플렉팅은 반성 거의 그냥 같은 얘기라고 보면 되고 성찰과 반성, 뭔가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야 성찰, 반성 이 두 가지는 사이컬로지스트, 심리학자의 좋아하는 단어이다 성찰과 반성은 그리고 굿은 여기서 상당한 상당한 이유로 심리학자가 좋아하는 단어래요 뭐가? 성찰과 반성이 리플렉티브 펄슨 해서 성찰적인 사람은 그의 이너보이스, 내적 모티브는 동기, 느낌, 생각에 해제 액셋을 접근할 수 있다 성찰하는 사람은 내면에 접근을 한다 누구 내면? 자기 자신의 내면에 접근을 하고 is able to see, 볼 수 있다 psychological, 심리적, logical, 논리적 커넥션은 연결이야 bt인 a&b는 a와 b 사이에 그들과 그의 행동 사이의 연결을 볼 수 있다 성찰이 있는 사람은 자기 내면에 접근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와 그 다음에 자기 행동 있죠 이 행동 사이에 자기와 이 행동 사이에 연결이 있지 내가 이 행동을 왜 했을까 이거를 갖다가 뭐 한다? 본다 이 성찰이 있는 사람은 왜냐하면 그는 keep an eye on은 바라보다야 그의 dark side, 어두운 면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두운 면이니까는 겉에 보이지 않는 면 겉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는 내면의 모습 즉 어두운 면, able to keep 그것을 그는 그래서 able to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체크, 억제할 수 있게 된다 그가 그의 내면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는 억제를 할 수 있고 예를 들면은 성찰과 반성 성찰이 있는 사람은 내면에 접근하고 자기의 행동과의 연결을 바라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성찰이 있는 사람은 지금 뭐 한다 그랬냐면 억제를 할 수 있다 그랬잖아 뭐를? dark한 부분을 자신의 dark 부분을 또 억제를 할 수 있다 자기 내면을 보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들어갔어 그럼 예라는 얘기는 지금까지 여기 나왔던 내용 있잖아 성찰이 있는 사람은 자기 내면에 접근한다 자기의 행동과의 연결을 바라본다 그 다음에 억제할 수 있다 이거에 대한 예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준다는 얘기야 그는 인식한다 that ear을 aborgen은 반감, 혐오 그가 느끼는 toward는 누구에 대해서 core, 그는 동료 동료에 대해서 그가 느끼는 반감은 실제로 때문이 아니다 그녀가 서포즈들리는 생각헌데 생각해서 unfriendly 친절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다 이 그녀는 동료가 친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 반감 있잖아 그가 동료한테 느끼는 반감은 그녀가 친절하기 때문에 아니다 예를 들면 반감을 느껴 누구한테? 동료한테 느끼는데 이거는 동료가 not kind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라 그건 때문이야 앤비는 질투야 he feels at her success가 앞에 있는 앤비 수식하고 그가 그녀의 성공에 대해서 느끼는 질투 때문이다 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반감을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질투다 뭘 질투하냐면 성공을 질투한다 그래서 뭘 느낀다? 반감을 느낀다 by ing는 뭐뭐 하는 것에 의해서 자 이것을 그 스스로 바라보는 것에 의해서 그는 아마 결론 낼 수 있다 그것은 여기서 인나왔고 to 들어가서 가져와 진주야 fair는 공정한 공정하지 않다 이 사람을 타겟으로 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라고 그는 아마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자기 자신한테 이것을 바라봐서 그러면 자기가 질투를 해 이 사실을 알게 되지 그러면 이제 그는 어떻게 된다? 타겟을 한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야 찬스이지 않은 아마란 뜻이야 찬스는 기회란 뜻도 있는데 찬스이지 아마 아마 그녀에게 우호적으로 행동을 할 거고 매니지 투는 관리하다 매니지 투는 관리하다 레귤레이트는 규제하다 그의 초록색 눈에 괴물을 내부적으로 관리 규제하려고 관리한다 규제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러니까는 자기가 공정한 타겟을 이 사람을 갖다가 동료를 타겟으로 하면 공정하지 않다라고 해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초록색 내면의 괴물이라고 했잖아 질투하는 자기를 갖다가 규제를 한대 그리고 친절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규제를 하게 된다 빅코드는 때문에 자 그는 해지 액세스 투 그의 감정의 질투와 인피리어로티는 열등감 질투와 열등감의 감정에 그가 접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또한 능력이 있다 수혜인 움직이다야 이러한 감정들을 좀 더 포지티브 디렉션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월 들어가서 여기서는 지금 뭐냐면 가정법에서 if 생략이야 원래 문장은 if he were 이렇게 가는 거야 만약에 그가 어드밋 인정하지 못해 that 이하를 이 동료의 성공이 뭐라는 걸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는 아마 유혹을 느낄 수 있다 그녀를 공격하는 단지 언어적인 잽을 가지고 잽 찌르기 툭 치기 언어적 잽을 가지고 자 그녀를 컷다운 쓰러트리기 위해서 언어적 잽을 가지고 그녀를 공격하려고 템투 유혹을 느낄 수도 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럼 그 여자를 공격하는 거야 이때 뭐 했을 때 얘가 질투를 느꼈으면 공격을 한다는 얘기죠 거기에 해당하는 거 답 찾으면 보기 1번 하면 투쿠 어웨이는 빼앗다야 그의 사랑이야 프로페션은 직업 직업에 대한 그의 사랑을 빼앗다 2번은 디프라이브 A 어브 B는 A에게 B를 빼앗다 그에게서 기본적인 인권을 빼앗다 인권 얘기 안 들어갔으니까 글에 대한 답은 어디에 있다 글 안에 있다 인권 얘기 없고 그 다음에 직업에 대한 사랑을 빼앗는다 질투한다 직업에 대한 사랑 아니죠 X 그가 경험하도록 한다 질투를 3번 들어가면 되죠 자 그의 관계를 망친다 동료와의 관계를 망친다 이게 동료와의 관계를 망치면 공격한다 이건 내 생각이야 글에 대한 답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 그랬어 글 안에 폴스는 강요하는 거야 그가 부정적인 언어 습관을 개발시키도록 강요한다 글에 대한 답은 어디 있다 글 안에 있다 여기 있는 내용도 지금 안 들어가 있으니까 답은 3번 들어가면 되고 해석 간단하게 다시 하면 리플렉션 성찰과 반성은 심리학자가 좋아하는 말로 상당한 이유로 좋아하는 말이다 성찰적인 사람은 그의 내면에 동기와 느낌과 생각에 접근을 해서 심리적 논리적 연결을 그들과 그들 행동사의 연결을 볼 수 있게 된다 그는 그의 어두운 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억제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그는 인식한다 혐오잖아 그가 동료에게 느끼는 혐오는 실제로는 그녀가 가리킨 건 동료야 동료가 생각하기에 친절하지 않기 내 때문이 아니다 라는 걸 그는 인식한다 그건 때문이야 질투 때문이죠 그가 그녀에게 느끼는 질투 때문이다 이것을 그 자신에게 바라보면서 그는 결론을 낼 수 있다 공정하지 않다 이 사람을 타겟으로 하는 것은 아마도 그는 호의적으로 그녀에게 행동할 수 있고 매니지투 관리하다 그럭저럭하다 레귤레이트 규제하다 이 초록색 눈의 괴물을 내면적으로 관리하려고 규제를 관리하려고 할 것이다 그는 그의 질투와 열등감의 감정에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감정들을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스웨이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만약 그가 어둠이 인정하지 않아 그의 동료의 성공이 성공이 그를 질투의 감정을 느끼게 만들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는 유혹을 느낄 거다 그녀를 공격하고자 하는 그녀를 컷다운 쓰러뜨리기 위한 단지 몇몇의 말을 가지고 심지어 다른 사람 앞에서도